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울산의 아파트값 상승폭이 25주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 울산의 아파트 매매가는 0.11% 올라 지난 5월 마지막 주 이후 25주 만에 상승폭이 최저 수준에 그쳤습니다. 부동산 업계는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에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파가 매수 심리를 위축시켜 거래 침체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.